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청녀보살 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장례식장, 상문살, 여러분들도 이제 누구나 거의 한 번씩은 접해 보실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장례식장을 다녀와서 또 이렇게 상문살이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명화당 청녀보살이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을 올렸을 때 장례식장 다녀오면서 어디 어디 들려오시면 괜찮습니다. 이런 영상도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또 반면에 들리시면 안 되는 장소도 분명히 있겠죠. 장례식장의 기운 자체가 여러분들께서도 딱 느끼면 좀 뭔가 스산하죠. 그죠? 막 밟고 그렇진 않잖아요. 돌아가신 분의 망자분이 좋은 곳으로 가게끔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비는 공간이 있기도 하지만 내가 아는 지인의 장례식 말고도 요즘은 이제 여러 전문 장례식장에 가면 이 집 저 집 다 이제 장례식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효상인지 누가 아니면 흉상인지 흉상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객사로 돌아가신 분 아니면 자살 하신 분 그리고 또 한이 많고 원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흉상에 속하겠죠. 호상은 그나마 이제 괜찮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죽고 나면 돌아가시고 나면 이 이승의 끈을 바로 끊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었나 살았나 그 판단도 안 서기 때문에 그 혼신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따라 붙을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누군가는 어떻게 되냐. 기가 약하신 분 몸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이 드셨거나 아니면 그날따라 내가 컨디션이 진짜 너무 저조해가지고 몸의 상태가 안 좋아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또 묻어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는 없습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도 그렇고 안 먹었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기도할 때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눈으로 다 본 상문, 귀로 다 들은 상문, 입으로 다 말한 상문 이렇게 입으로 다 말해도 상문을 타려면 탈 수가 있습니다. 굳이 꼭 그 장소에 가서 이제 상갓집에 간다고, 장례식장에 간다고 해서 상문을 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듯 이제 장례식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가지 말아야 될 장소를 제가 몇 가지 일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반 분들이 좀 근심이 있거나 어떤 생각을 하고 싶거나 바람을 쐬러 간다고 했을 때 보통 어디를 가나요? 물가에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공기 좋은, 아니면 풍경이 좋은, 경치가 좋은 그런 산에 가서 차를 세우거나 이렇게 이제 경치를 보면서 물가에, 강가에 가서 또 차를 세워서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평상시에도 솔직히 저는 별로 권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심란해서 좀 털어버리자고 가도 그 나무가 많거나 물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이런 원안기나 귀신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특히나 낮에는 괜찮아요. 그나마 양의 기운, 해가 있으니까. 그런데 밤에는 절대적으로 무서운 공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장례식장이나 상가집 갔다 돌아오시는 길에 물가, 강가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무가 막 웅성한 데다가 피곤하다고 차를 세워놓고 주무시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이제 원기를, 그런 귀신의 홀령들을 자꾸만 불러들이는 증상이다,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귀신의 기운들은 밤이 되면 더 강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수, 강, 산책로, 그리고 산, 이제 뭐 나무가 우거지인데 이런 곳은 쉬지 마시고 들리지도 마르셔야 됩니다. 또한 상가집 가실 때 보통 우리가 누구랑 싸울 때도 한 사람이랑 열 명 싸우는 것보단 내 편이 많은 게 좋죠. 그렇듯 싸우러 가는 건 아니지만 상가집 가실 때도 여러 명이서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외진 곳에 혼자 계시지 말고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뭐 상가집에 가가지고 앉아서 혼자서 술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혼자 앉아서 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이럴 때일수록 외진 곳에 혼자 계시거나 공격성을 자꾸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만만하게 보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어두운 곳, 외진 곳은 피한다. 네, 그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특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이 있는 분이거나 나이 많으신 분, 그리고 기가 약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그 발걸음을 하려고 했을 때 오늘따라 찝찝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뭔가 분명히 탈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좀 예민하신 분들, 그리고 상가집 갔다 오면 탈이 나신 분들이 저도 얘기 들어보거나 저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뭔가 좀 찝찝해요. 떨떠름한데 이거를 굳이 말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좀 그런 감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상가집을 다녀오시거나 장례식장 갈 때 이렇게 피하셔야 될 곳 이런 것도 가르쳐드리지만 본인 스스로도 느끼기에 오늘은 좀 내가 갔다 왔는데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머리가 아파, 뭐 이런 식의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묵어두지 마시고 꼭 선생님들께 의논을 하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냅두시면 본인 자신 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또 영향이 갑니다. 내가 예를 들어 상가집을 갔다 왔어. 나는 멀쩡해. 근데 그 기운을 갖고 상문살이 묻어서, 상문이 묻어서 집으로 왔을 때 우리 집에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아니면 회사를 출근했을 때 회사 동료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도 왕래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갔다 오는 것 자체도 다른 사람들한테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거꾸로 장사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상가집 갔다 오신 분이 가게에 오고 나서 장사가 안 돼요? 이 경험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렇듯 굳이 나 아니라도 갔다 왔던 사람들로 인해서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상문살입니다. 이렇듯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바로바로 치료를 하시는 게 낫다라는 그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각집을 갔다 오셨을 때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이라면 바로 집으로 오지 마세요. 네, 그리고 또 바로 영업터전도 가지 마시고 바로 회사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돌아서 가시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많은 터미널도 되고 마트도 되고 사람이 많이 공존하는 그런 장소에 화장실을 들렸다 오시면 거기서 이제 다 털어내고 오시는 거예요, 상문을. 그래서 이런 방법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신한 분, 그리고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으신 분, 그리고 제사를 앞두고 계신 분, 이런 분들 또한 상가집을 안 가시는 게 맞습니다. 내 뱃속에 임신한 아이가 있어. 그리고 아니면 남편분인데 내 와이프가 임신을 했어. 그러면 남편분이 상가집을 갔다 와도 뱃속에 있는 아이는 상문을 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혼인주당. 결혼식집에도 잔치집이기 때문에 원기들이, 배고픈 귀신들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이 잡혀 있으면 상가집을 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상문을 타고 들어오면 결혼식장에서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또 결혼식을 하기 전에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인연을 맺고 결혼하실 분과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다. 뭐 천차만별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피해가시는 게 좋겠죠. 상문을 끼고 태어난 아이들을 점을 이렇게 볼 때는 살이 안 쪄요. 시름시름 알아요. 그리고 또 일이 잘 안 풀려요. 학업에 충실하지 못해요. 집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항상 입맛이 없다고 해요. 기운이 없어요. 뭐 이런 식의 현상도 많이 봤습니다. 점을 봤으니까. 그래서 상문을 타고 난 아이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누가 상가집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집에 상당한 일이 있거나 그리고 또 태어난 지, 도울 때까지 여기 상문을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맑잖아요. 맑기 때문에 침범할 수 있는 게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우리가 이건 이제 무속이라기보다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어른들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토속신앙이죠. 그죠? 우리는 이제 무속신앙이고 옛날부터 이제 내려오는 거니까 어른들 말을 무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틀린 말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잘 참고를 하셔서 상가집에 다녀오시더라도 탈이 없고 무조건 가지 마세요는 못해요. 왜냐하면 어떠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를 같이 함께 해주면서 아픈 마음도 달래주고 고의는 좋은 곳으로 가기를 또 이제 빌어드려야 되니까 무조건 가지 마세요. 그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갔다 왔을 때 또 집으로 바로 오지 말고 영업터점 바로 가지 말고 화장실 사람 많은 곳에 들렸다가 오시면 물려낼 수 있고 그죠? 이런 걸 이제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상문살이라는 걸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도 이제 예전에 겪었을 때 그 배고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계속 밥이 들어가요. 돌아서면 밥 들어가고 허기가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배고픈 귀신이 못 먹던 뭐 그거죠? 병 치레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누워 계신 자리에서 밥 식사를 못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줄을 꽂고 주사로 갖다가 밥을 드신 거니까 왜 약 있죠? 그래서 그렇게 배고픈 귀신이 이제 쉬이다 보니까 계속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팠다. 이런 걸 이제 경험을 해보면 저도 이제 예전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진짜 귀신없다 소리 못 하는구나 이 말을 또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여러분들 맹신하세요 이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거는 습득을 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쁜 거는 미리 알고 조심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또 추워지고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느새 2022년도도 이만큼 달려왔습니다. 다 수고들 많이 하셨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목표와 지금 여기까지 목표가 못 이르시는 분도 있고 또 그 결과치가 더 커져 있어서 나름 또 행복감에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 모든 분들이 다 좋은 마음으로 행복한 시절이 되길 명화당 처녀보사리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